27조 원에 달하는 금과 은 그리고 에메랄드로 가득 찬 보물선을 인양하기 위한 탐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보물선은 300여 년간 카리브에에 잠들어 있던 스페인 보물선 산호세호입니다. 콜롬비아 정부가 이 보물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본격적인 탐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탐사의 목적은 침몰 현장의 상세한 이미지를 확보하고 이곳에 가라앉아 있는 고고학적 유물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후속 탐사를 위한 기반을 닫는 것입니다. 1차 탐사 과정에서는 유물 인양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어질 2차 탐사에서는 산호세호의 잔해에서 고고학적 유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산호세호는 스페인 국왕 펠리페 5세의 함대에 속해 있던 범선으로 1708년 6월 영국 함대와 전투를 벌이다 침몰했습니다. 이 배에는 당시 스페인 식민지였던 볼리비아와 페루에서 가져온 200톤가량의 금과 은, 에메랄드 등이 실려있었습니다. 이러한 보물의 현재 가치는 약 200억 달러 약 27조 2,5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카리브에에 가라앉은 여러 보물선 중에서도 가장 많은 보물이 실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물선의 위치는 정확히 확인된 것은 2015년이지만 그 소유권을 둘러싼 국제적 분쟁은 한참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산호세호의 발견 사실을 주장한 미국 인양업체와 콜롬비아 정부가 보물 지분을 놓고 올해 소송을 벌였고 미국 법원은 2011년 콜롬비아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자국 영예에서 발견된 만큼 산호세호는 자국의 국가유산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보물선 탐사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며 그 속에 담긴 보물들은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산호세호의 인양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길 기대해봅니다.